자 사용자가 여기 메뉴를 클릭하면요 당신은 지금 이 메뉴 중에서 0번째 또는 1번째를 클릭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얘를 클릭해요 이 아이템 툴을 클릭하면 얼러창으로 두 번째를 클릭했습니다 라는 게 나오게 해주세요 만약에 3번을 클릭하면 3번째를 클릭했어요 라는 얼러창이 나오게 해주세요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ES5 문법으로 먼저 해주세요 ES5로 그러니까 에로우 펑션 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에로우 펑션을 쓸 때와 안 쓸 때 차이점을 베드칫이라고 미션을 드립니다 클릭했을 때 문구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달래요 세 번째 메뉴를 클릭했어요 이런 문구가 나오게 해달래요 넣어보시겠습니까? 일단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된다고 했어요 변수부터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만든 변수에는 이 4개가 한꺼번에 다 있는 변수가 필요해요 하나하나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메뉴라고 해 볼게요 let 하고 메뉴라고 아 ES5에서는 그냥 VR을 쓸게요 그러면 ES5에 let이 없었으니까 VR로 하겠습니다 메뉴라고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다큐먼트 query, query, 셀, 레, 터 그걸 하면 뒤에다가 뭐 넣는 거죠? CSS 선택자 넣는 거죠? 그냥 LI라고 해도 되고 UL에 LI라고 해도 되고 그죠? 이러면 저 메뉴 안에는 배열로 유사 배열이에요 오리지널 배열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에 이렇게 담았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할 일 할 거거든요 여기다 막바로 이렇게 쓰시면 바로 에러입니다 왜요? 메뉴 안에는 지금 하나가 있는 게 아예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썼으면 에러는 아니에요 이렇게 썼으면 에러는 아니지만 저걸 네 번이나 해야죠 0번째 클릭하면 할 일 1번째 클릭하면 할 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당부문이 필요해요 당부문 중에 뭐가 필요할까요? 4가 필요할까요? 4. each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y를 써야 될까요? 2. y를 써야 될까요? 우리 지금 클릭했을 때 뭐 알아야 되죠? 사연자가 몇 번째를 클릭했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언급한 거 중에 자연스럽게 인덱스 번호를 알려주는 건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4. each 4. each가 인덱스 번호를 알려줬잖아요 그걸 모르면 우린 여기다가 손을 댔죠 아까처럼 리액트처럼 여기다가 데이터가 아이디에서 얘가 0번이야 이렇게 해서 저 숫자를 가져올 수 있었죠 그래서 저거 제가 아까 HTML에 손 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손 대지 않고 얘가 몇 번째인지를 확인해 주는 독특한 함수가 뭐예요? 4. each 그래서 메뉴들마다 4. each 할 일 얘는 매개변수로 두 개를 쓸 수 있었어요 각각의 아이템 누군지 걔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뷰 화면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브라우저로 오른쪽으로 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 할 일 안에다가 얘 각각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이템 각각의 아이템에다가 뭐 하면요 add event listener 해서 event listener event 종류는 click 하면 할 일 function 뭐 한답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를 alert으로 띄워 달래요 alert으로 alert 여기다가 세 번째를 클릭했어요 세 번째 메뉴를 클릭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 3이라는 거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 클릭한 그 번호요 그 번호 할 때 그 번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고 여기다가 idx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일부러 ES5의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문자 문자는 아니 변수명은 그냥 idx하고 문자랑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니 플러스지 HP라는 아까 헷갈렸어요 변수명 idx 플러스 문자 해서 변수랑 문자를 연결할 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nufl each each의 e가 대문자입니다 자 그런데 클릭했을 때 뭐 해야 돼요? 링크 먹으면 안 돼요 이벤트 물고 들어와서 prevent default 합니다 prevent default 이렇게 할게요 클릭했을 때 기본 기능은 맞고 라고 했고요 alert을 띄워 주고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첫 번째를 클릭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라고 해서 alert이 잘 뜨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인덱스 번호니까 첫 번째는 0번째라고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이 반복문에서는 idx를 그냥 활용하면 되지만 여기에다가 h10을 가볼게요 h10을 지금 우리가 누굴 클릭하는 거냐면 li를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서 li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li에다가 데이터 데이터 어 타이틀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 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타이틀 1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저는 이제 클릭했을 때 클릭된 그 이벤트 요소를 찾아오는 방법이 ES5에서 6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데이터의 타이틀 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자 이번에는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에 attribute 중에 데이터 타이틀의 값도 가져와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변수에 담고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타이틀 라는 속성화의 타이틀이 세 번째 메뉴 뭐를 클릭했어요 라고 해서 메뉴라는 대신에 타이틀이 나오게 해보려고요 여기가 앞에 변수 변수 잡고 갈까 변수 잡고 가볼게요 변수명 var title 은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 this 로 받아오겠습니다 그 요소에 get attribute 를 이용해서 get attribute 를 이용해서 attribute 데이터 타이틀에 가져오겠습니다 title 그걸 가져와서 title 라는 변수에 담았고요 그걸 여기에다가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앞에 문자 끊고 더하기 변수명 더하기 문자 끊고 이렇게 연결해 보십니다 클릭하시면 1번째 title 툴을 클릭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잘 출력이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attribute 데이터 타이틀의 attribute 를 가져와서 변수명 타이틀에 담고 그걸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지금 작성한 건 옛날 문법 ES5의 문법 지금 작성한 ES5의 문법을 ES6로 모두 바꿔 보겠습니다 변수까지는 뭐 어떻게 줄일 방법 없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해 볼게요 반복문만 주석 처리해서 볼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세요 주석 처리하시고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ES6에다가 살려 주시고요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 바꿔 보겠습니다 위에 거 다 주석 처리했어요 변수명만 남겨 놓고요 메뉴 변수명만 살리고 다 주석 처리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에로우 펑션을 바꿀게요 에로우 펑션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 에로우 펑션으로 바꿨을 뿐이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해 봐요 이 부분도 에로우 펑션을 바꿀게요 그러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도 에로우 펑션으로 바꿔 주세요 여기도 바꿨고요 두 군데 다 바꿨고요 이번엔 클릭해 볼게요 에러가 나야 돼요 클릭해 보시면 에러가 났어요 어디에서? 여기 보시면 this get attributed not a function 이게 함수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함수가 작동 안 한 거예요 얘가 누군지 모른대요 좀 전에 여기에선 분명히 this가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를 받아왔어요 근데 여기는 못 불러와요 에로우 펑션에서는 this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e의 target e의 target e의 target으로 불러와야지만 클릭 이벤트에 관한 그 요소를 가져올 수 있어요 e의 target 다시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여기 null도 있네요 e의 target을 했을 때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여기 e의 target이 누군지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null이 나왔다는 얘기는 e의 target이 지금 에라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굴까 콘솔에 찍어 볼게요 콘솔에서 콘솔 로그에서 e의 target을 찍어 보시겠습니다 콘솔은 여기 왼쪽 하단에 콘솔 창을 켜시면 여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왼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콘솔을 켜주세요 클리어해서 일단은 지저분한 거 지워 주시고요 여기 왼쪽 하단에 콘솔 켰어요 클리어해서 깔끔하게 해 주시고 클릭해 봅니다 클릭했을 때 지금 21번에서 도대체 누굴 클릭한 거지? 라는 걸 지금 알고 싶은 거거든요 해보시면 누구래요? a랍니다 우리가 클릭한 건 나는 li를 클릭한 것처럼 느꼈지만 a를 클릭한 거래요 아닌데 나는 li가 필요한데 그래서 얘를 얘를 뭐라고 바꿔 주시냐면 current target으로 바꿔 current target으로 바꿔 주십니다 e의 타겟은요 여기 안에 만약에 a 안에 스펜 태그도 있었어 그러면 스펜 T가 나옵니다 제일 작은 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e의 타겟은 이해 됐어요? 여기 안에서 이 html에서 e의 타겟은 제일 작은 거 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urrent target은 그 부모 얘를 구분하는 최 최상위의 부모를 출력하는 게 얘예요 얘는 아까 e의 타겟은 제일 작은 요소를 출력하는 게 클릭해 보고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리어하고 클릭을 해 보시면 어때요? 제목이 나온다는 얘기는 li가 인식이 됐다는 얘기죠? 콘솔에서도 보시면 콘솔에서는 이거 말고 e의 타겟을 찍을게요 콘솔에서도 e의 타겟을 찍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어때요? 이제는 li가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의 타겟은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요소 중에 가장 작은 거 e의 current target은 그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요소 중에 가장 큰 거 라고 보시면 돼요 e를 찍어 봅니다 도대체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저 e는 도대체 누가 찍혀 있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e라고 찍어 볼게요 이건 여기 콘솔 창에 보기엔 너무 좁고요 클릭했을 때 아예 개발자 도구에서 볼게요 fcb 눌러서 개발자 도구에서 보겠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했고 fcb 눌러볼게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클릭한 e라는 게 어떤 객체 모양을 나와 있는지가 출력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뭐 출력했죠? e의 타겟 출력했죠? 그러면 이거 객체에요? 객체 안에 타겟 있잖아요 값들이에요 프로퍼티들이에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탄생되면서 만들어진 그 이름 중에 이벤트 안에 타겟 를 가져온 겁니다 a라고 있잖아요 es5에서는 펑션으로 그냥 쓸 때는 this로 클릭 이벤트에 일어난 그 녀석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es6의 arrow 펑션에서는 여기에 e의 current 타겟 또는 타겟으로 값을 가져와야 된다 this를 아예 쓸 수 없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또는 타겟으로 그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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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